제식 2년차 신하노 골드 입니다. 작년에 심었는데 원래 제가 조금 30개 정도 착화를 시켜놨습니다. 골드가 키우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품종인데 까다로운 품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상부쪽에서 이제 적지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유인을 못했는데 시간이 나면은 유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들도 이제 4개를 좀 입었고 다 꼭지들이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골드가. 못 밀러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척가 2번과 3번가들 많이 착화를 시켜놨는데 하여튼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자기 밭에 자기 토승에 맞는 재배력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하노 골드 이제 2년차 일어나고. 2년차인데 제가 전목에서 키웠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후지 밭에 적하고 이 밭에 지금 여리겹사가 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작은 거 못따라 크는 것도 계속 제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닿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나무를 최대한 안 키우려고 이렇게 착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 달면은 조금 골드가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작은 것들 못따라 크는 것들을 제거해서 제가 최종으로 한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그 정도는 키워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추석 사과도 아니고 그냥 맛으로 먹는 사과이기 때문에 뭐 못따라 크는 조금 늦게 해서 와가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골드는 제가 지금 여유있게 현재 착화를 시켜놓고 가면서 못따라 크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골드는 뭐 스스로 세배력을 찾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만든 고익계 박사님도 이 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재배력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던데 몰라서 안 해주는 건지 알면서도 안 갈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해보니까 일단 까다로운 게 가지 발색이 좀 어렵고요. 근데 뭐 지렁 뭐 좋으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뭐 지렁 뭐 좋으면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탄즈하고 견문이에 굉장히 치약하고 일소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수확기 때 빨간 점들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더욱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이 품종의 특성을 연구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죠. 모르니까 이제 잘. 원래는 한나무에 한 평균 열다십 개 정도 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에 뭐 하나 정도 착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벌써 폭염주의보가 오늘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햇빛이 엄청 따갑네요. 아 큰일이죠. 이렇게 덮으면은 좀 더 입속에 숨겨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원래 폭염이 제 생각으로는 좀 대단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심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소. 일소 피해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늦게 수정된 건데 제가 아이고. 딸일치아로서 못때냈습니다. 골더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번 서베를 합니다. 제가. 나무는 이제 아 힘들었는데 나무들이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콤달콤한 황금사과. 제시 2년차입니다. 2년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실까요. 제가 직접 접목에서 키운 신하로볼트. 2년차. 지금 이런 것들도 유인을 해야되는데 제가 아직 손이 안달아서 유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척지들도 줄을 달아서 유인을 해주면 좋고요. 네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할 계획입니다. 황금사과 제시 2년차입니다. 제시 2년차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들은 니콜라 달라베트 박사님이 전쟁한 겁니다. 스탠다드. 끝을 자르고. 척티를 안 자르고. 이렇게 핸나무들입니다. 원래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차가수는 지금 제가 한 40개 정도 차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분은 유인도 안하고 그냥 한다는데. 저는 일부 몇 개 정도만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하고. 이거는 믹서 스타일도 전쟁한 나무도 있고요. 올 가을에 수행이 어떻게 될지 저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근데 뭐 제가 봐서는 이 나무들도 좀 힘이 센 나무들입니다. 인천치고는 꽤 힘이 센데. 제가 봐서는 반발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꽃눈이 좋은 꽃눈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철지도 굵은 거. 제기울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정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제 짧은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세 개행이 안정됐다 그러네. 그분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 반발을 안하게 하는. 그런 전쟁을 하시는데. 다른 나무 이제 제가 전쟁한 나무하고. 니콜라 박사가 한 거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려움도 안 알겠나 싶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나무들도. 이 열은 전부 제가 이제 반발을 안하게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박사님이 하신 거 하고. 제 나무하고. 그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가을에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인작업. 뭐 1차 젖가. 2차 젖가 대략 한번 돌고. 유무. 원래 이제 3년 들어간 나무들입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뭐 2차 젖가도 하면서. 이런 가지들 상부쪽에. 주간에 붙은 개가지들. 추를 다는 유인작업을 합니다. 어. 유식재배서. 2년 3년차 까지는. 귀찮으시더라도. 이걸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꽃눈 확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 2년 3년차. 뭐. 저는 지금 벌써 3년 키운 나무인데. 저는 유인작업 안 합니다. 제가. 뭐. 나무가 이제 안정이 좀. 제가 식혀나기 때문에. 안 해도 뭐 충분히 될 건데. 이런. 그 주간 쪽에 있는 가지들. 유인작업. 줄을 이렇게 안 달면은. 다음. 나중에 가을 되면. 할처럼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 2차 젖가 하면서.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 그런 꽃눈들을. 지금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내내. 이제. 좋은 사과로. 보답할 확률이 높겠죠. 어.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다른건 안하는데. 적심은 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유인맛 딱 합니다. 그래서. 힘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멈추게. 꽃누를 멈추게 만들어서. 어. 내년 꽃누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 지금 오늘. 6월 4일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어. 이 가운은. 뭐. 2년. 3년. 올리시는 데도 있고. 이런. 연차별로 다 있습니다. 어. 저쪽에도. 뭐. 많이는 안했는데. 지금. 저쪽에도 지금. 시간 나면.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어. 추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빵 끈을 해도 되고. 추욱하면. 편하게. 편하게. 시간은. 제작되는데. 아. 추욱값이 많이 들죠. 빨간 빵 끈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무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센가지들만. 많이. 이렇게. 하는 작업 중입니다. 유인 작업을 철저히 하시고. 자. 3년 키고 나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쭉. 한번 보십시오. 나무들이. 뭐. 질되면. 뭐. 건눈. 아마. 200개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제가 또. 인산가리도. 연면 살포를 한번 해놨게. 어. 거의. 많이. 어. 터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후지는. 아. 유목기 때. 수세. 조절해서. 좋은. 꽃눈을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막. 생각처럼.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자. 이건. 3년 키움 나무. 이건. 2년 키움 나무 입니다. 자. 나무가. 자리화에. 그래도. 안정이 됐죠. 어. 열매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6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 열매를 잘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열매가 큰게. 속에서. 열매들이. 좀 보이네. 자. 이. 가원은. 제가. 이제. 수영을 만들고. 하는거는.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빠진거. 여기. 밑에. 밑에. 쪽에. 빠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와. 여기도. 숨어있네예. 지금은. 제일. 밑에. 쪽에. 많아갖고. 여기. 약치다 보면. 이제. 잎이. 딥이. 진단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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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써서. 합니다. 예. 자. 원래는. 열매가 하나라도. 소중하기에. 하나라도. 신경써서. 아. 정성껏 갈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착갈을 시켜가지고. 아. 이제. 끝까지. 병해충. 최소화시켜서. 뭐. 수확하는걸.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매가 작습니다. 제 생각보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지적이. 이런 것도 시간되면 이 새로 maneira 가지들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면은 are 저는 이런거죠. Ilc 가. 길. 자그를 주지 말고. 삼정가지. 유인만 쭉 하시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시고. 계속 주로 유인만 하셔가고 나물 안전해. 안전하게. 어. 치지 않게. 반발하지 않게. 그렇게 인자 나물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수확을 하고. 유지만 하면됩니다. 이제. 왼쪽에는 원래 3년차 오른쪽에는 이제 4년 4년에 목버스도 하러 갔습니다 4년 이렇게 이 나무도 이제 이 나무도 원래 마마 이제 나무만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수확만 하면 됩니다 예 원래 음 사람 가지 유인하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간만 되시면 이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 밀식이 일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하는 방법으로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벌써 폭염 주의보네요 예 감사합니다